저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진짜 수능 당일날 이랬으면 좋겠어요. 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좋은 감과 그 누구보다도 좋은 느낌으로 지문을 명확하게 뚫어내기를 바라요.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뭐라 했냐면 좋은 감과 좋은 느낌으로 뚫어내길 바란다고 했었죠. 도대체 좋은 감과 좋은 느낌은 뭘까? 영어 공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하는 순간이 언제일 거냐면 분명 내가 느낌과 감과 어떤 지문을 흘러내려가면서 문제를 푸는데도 뭔가 한구석에서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뭔가 요소들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걸까? 이렇게 있는 과정이 맞는 걸까?에 대한 이 불안감이 있는데도 맞았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지. 이게 씻을 수 없는 불안감으로 계속 유지가 되지 않냐 이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얘들아 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감과 느낌 근데 좋은 감과 좋은 느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제가 샘플 문제를 통해서 하나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명확하게 지문을 뚫어낼 수 있을 만한 그 능력이 좋은 감과 좋은 느낌으로 다음과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뤄냈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좋은 감과 좋은 느낌이라는 건 뭐냐면 지문을 읽기 위해서 정말 아 이건 확실하다라고 하는 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얘들아? 아니 단순하게 생각하자고 혼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있는 게 아니고 혼랄랄랄랄 이따가 어 잠깐 이거구나 라고 하는 이 순간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게 더 많으면 좋은 거고.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시기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지문을 읽기 위한 그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에 대한 잡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아 이거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안 잡히시면 여러분들은 계속 찝찝하실 거라고요. 명확성을 딱 주는 이 순간을 노릴 수 있는 그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면 하나 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추천드리냐면 이제 고3이 됐다 또는 나는 N수다 그러니 이제 평가원 문제를 막 열심히 풀어봐야 되지 않겠냐 나는 그런 분들을 머리끄댕에 잡고 다시 돌려놓고 싶어 야 잠깐만 네가 정말로 평가원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한 소양을 갖춘 상태에서 가는 거니 아니면은 그냥 일단 가보겠다 틀리던 말던 이렇게 가는 거니 저는 잠깐 시동, 제동을 걸어드리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잠시라도 고등학교 2학년 지문 중에서 주요 지문으로 좀 연습 좀 하시고 넘어가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읽을 수 있을 만한 난이도의 지문 고2 지문 정도 그냥 쭉 읽어도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는 지문을 제대로 읽는 연습을 하시라고요 그게 된 상태에서 조금 난이도 있는 평가원 지문도 그렇게 가는지 이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해야 될 지시인데 그걸 하지 않은 상태로 무작정 가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그것에 대한 샘플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밑에 첨부 파일로 문제 하나를 좀 보여드릴 거고 첨부를 해드릴 거고 그게 다음과 같은 문제예요 꽤 예전에 있었던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의 교육청 문제였었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건 우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저렇게 풀어? 이게 아니야 아니야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지문인데도 실제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니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이런 거였구나 나는 너무 감으로만 지금 때려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좀 하기 위한 샘플이라고 보시면 돼 됐니?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이 문제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밑에 첨부 파일을 쓰니까 꼭 프린트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2분 20초 내매로 풀 수 있는지 한번 보신 다음에 제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됐지? 자 얘기해 드릴게 봐 좋은 감과 좋은 느낌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건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는 상태로 가는 느낌과 감을 얘기하는 거야 다시 와봐 모든 친구들이 막 아야 후아 이렇게 막 날리면서 읽을 거 아니야 그리고 시간도 없으니까 현장 가면 그러나 이왕 읽을 때 느낌과 감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래도 야 이렇게 읽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명확한 기준이 한 번 정도는 있어서 그 기준 안에서 미친듯이 막 후려 갈겨서 읽는 것까지는 너무너무 좋아 이거 진짜 축하해 너무 잘하시는 거야 근데 실제 필자가 원하는 건 이만큼까지의 기준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날림으로 읽다 보니 너무 문질러서 읽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삐져나가는 과한 의역들 때문에 틀리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겠냐는 거야 이런 것들 그러니 지금 상태는 뭘 연습해야 될 시기라고 얘들아 막 읽는 연습은 나중에 하셔도 되니까 어떻게 읽어야 될지에 대한 기준 잡는 연습을 하시자고 형황편이 좀 있으시면은요 이 문제의 첫 번째 문장은 형황편을 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언급해드리고 싶은 그 기준 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공부하자고 그랬잖아 그 기준을 잡는 건 결국 뭐냐 봐봐 Traditionally most ecologist라고 하는 소위 생태학자들은 assume that 이렇게 가정을 한대 근데 뭐라고 했는지 봐봐 공동체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건 It's a consequence of 뭐의 결과물이다 Community A라고 하는 것의 결과물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그냥 지문을 흘려서 읽는 게 아니고 아 이거구나 라고 하는 소위 기준을 잡는 거 그게 뭐냐 평가원이 말하는 소재와 또 다른 소재 사이에서의 명확한 어떤 관계의 기준을 잡는 거예요 이건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은 뭔지 정말 지겹도록 많이 들었을 거고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평가원이 하는 말인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소위 뭐 이런 거야 진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내용인 거 나도 알아 근데 자꾸만 그렇게 넘어가는 연습들만 하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쉬운 문제에서부터 뭔가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연습을 하신 다음에 어려운 걸로 가시면 방법은 똑같은데 여러분들은 자꾸 난이도의 내용의 난이도만 자꾸 따지시니까 이건 어려워요 쉬워요 이렇게만 얘기하신다고 아 그러면 안 돼요 어렵던 쉽던 방법이 똑같아야 돼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첫 번째 요 놈에 대한 필기 잠깐만 해보면 이거야 A is a consequence of being 라고 하는 형태로 문장 쓴 거잖아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 소재와 또 다른 소재 사이의 논리적 관계라는 평가원이 말하는 게 뭐냐 아 A라는 소재는 B라는 것의 결과물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럼 무엇 때문에 뭐가 생긴 거지 다시 결국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의 결과물이다 라고 얘기했다 그럼 뭐 하라는 거야 B를 해야지만 A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관계에 대한 인식을 한 번이라도 하시자는 거야 한 번이라도 모든 지문들을 모든 문장들을 다 그렇게 분석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저도 그렇게 안 해요 시험장에서는 막 읽어 내려가요 그러나 아 잠깐 무엇의 결과로 무엇이 생겼는지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고 되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얘들아 들으면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걸 인식을 안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중간에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면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라고 그럼 봐라 공동체 안정성은 결국 뭐의 결과물이래 뭐 때문에 생긴 거래 어떤 복잡성이나 또는 단순성 그것의 결과물이 생기는 거래 그러면 잠깐만 멈춰서 요 생각을 해보자니까 아 어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안정성 그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뭐라고 복잡성 때문에 생기는 거냐 아니면 심플 단순 때문에 생기는 거냐 이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문제를 준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야 아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나머지를 그대로 읽는 연습을 지금은 많이 해보셔야 된다고 됐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 시험 현장에서는 다음 문장에 that is라는 말을 통해서 내가 아 이거 제대로 읽었구나라는 걸 다시 확신하는 용도로 쓰는 거야 그러니 다음 문장에 뭐라고 돼 있는지 봐봐 얘들아 다시 말하면 community with a considerable species richness라고 돼 있었어 그러면 공동체는 공동체인데 뭐가 상당한 거 해야 되나? 종의 풍부함이 상당한 거 그게 may function better 더 기능도 잘할 것이고 and may more stable 더 안정적이 될 거래 뭐보다요? 어떤 종의 풍부함이 좀 덜한 공동체보다 아니 다시 봐봐 이쪽 봐봐 그냥 개별적 문장을 자꾸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거잖아요 저는요 읽는데 단어만 둥둥둥둥 떠다니고 문장이 둥둥둥둥둥 떠다니지 이게 제가 뭘 읽는지에 대한 게 잘 좀 희미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 고민을 해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명확한 기준에 하나 서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한 번이라도 그러면 얘들아 봐봐 나 이 기준으로 읽었고 지금 이 문장 이 문장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지 한 번이라도 해보자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 종의 풍부함이 되게 상당한 그러한 공동체가 기능도 더 잘하고 안정성도 더 좋대요 그게 아니라 보다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이 읽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종의 풍부함이 높은 거 얘가 더 안정적이라고 더 기능이 더 좋다 그럼 결국 여러분들 종이 풍부하다라는 건 결국엔 복잡한 거야 단순한 거야 종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니까 얘들아 그럼 단순한 게 아니지 얘들아 여러 가지 종들이 많다라는 건 결국 복잡한 거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니? 이 말이나 그래야 안정성이 생깁니다 그래야 안정적이고 기능적이죠? 이 말이나 같은 말로 보이겠냐고 그러니까 지문을 읽는 과정이 있어서 적어도 이렇게 한두 번 정도는 명확하게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나 하고 치고 나가자니까 지금은 그거 연습할 시기야 얘들아 이 지문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지문인 건 저도 알아요 그러나 저는 쉬운 지문부터 극강으로 어려운 지문들을 다 할 줄 아는 사람인 거잖아요 저는 근데 그걸 아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쉬운 지문에서 제대로 읽는 연습을 하지 않고 그냥 떠나시는 분들이 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지금 잠깐이라도 잠깐 제동을 걸고 싶은 거야 심지어 지금까지 계속 1등급이 나오거나 100점이 나왔던 친구들도 조심하셔야 돼 특히나 2021년 한 해 작년이죠 2021년 한 해는 그렇게 쉽지 않았었던 한 해고 1등급이 계속 나왔던 친구들도 계속 2, 3등급으로 내려갔었던 해야 그 이유가 뭘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기준 없이 감으로만 읽어서 그래 즉 그냥 감으로만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감은 어떤 감이라고 얘들아 좋은 감이고 좋은 느낌이고 그건 기준이 있는 느낌과 감이라고 난 그걸 바라는 사람인 거야 얘들아 됐니 얘들아 그게 된 상태에서 나머지 치고 나가는 건 오케이 잘하시는 거라니까 자 나머지 그냥 쭉쭉 가볼까 얘들아 봐봐 어 이보세요 봐봐 according to this view 이 관점에 따르면 the greater the species richness 라고 돼 있었어 그럼 종의 풍부함이 크면 클수록 아니 이때 막 치고 나갈 수 있지 않겠니 얘들아 야 종의 풍부함이 크면 클수록 뭐라고 하면 되겠니 아 안정적입니다 기능성이 좋아지죠 안정적입니다 이러면 되겠네 맞지 않아 얘들아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표현만 되는 건 지문이 아니죠 우리가 원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꾸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으로 밀고 치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 이거예요 자 종의 풍부함이 크면 클수록 less 뭐가 덜해진데 중요성이 덜해진데 뭐의 중요성 single species 라고 했습니다 한 개의 종이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이 덜해진데 이 말 이해되니 얘들아 이런 거 연습하시라는 거야 제 말은 이런 게 쉽지만 연습이 돼야 된다고 여기 봐봐 종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뭐가 된다고 얘들아 한 개의 종이라고 하는 것에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할 수 있게끔 연습해서 문맥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해되는지 봐봐 공동체의 복잡성 종이 풍부해야 안정적이다 기능성이 좋아진다 이 말이나 한 개의 종이 미치는 영향이나 중요성이 좀 떨어진다 이 말이나 같은 문맥으로 연결되겠니 혹시 예를 들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이 오로지 인간밖에 없다고 치자 그러면 인간 사이에서 역병이 돌아버리면 그러면 이 세상은 완전 망해버리겠지 종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이 필자가 얘기하는 건 이 세상에 종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한 개의 종이 약간 좀 맛이 가도 전체의 생태계에는 큰 영향이 없다를 말하고 싶은 게 이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걸 이해를 저처럼 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 문맥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게끔 해주려면 어떻게든 끌고 나갈 수 있게 하려면 적어도 기준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아니 지금 제가 말했던 거 이해 못하셔도 되는데 이게 이 문맥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연습을 네가 지금 하고 있는지를 난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됐니? 종이 복잡해지니까 한 개의 종이의 중요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다른 종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비번도 충분히 이제 풀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 기준에 따라서 이쯤 되면 시험장에서 막 치고 나가는 거야 근데 그 치고 나가는 건 그냥 감과 느낌으로 치고 나가는 게 아니고 좋은 감과 좋은 느낌으로 치고 나가는 거지 왜? 나는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돼 있었으니까 그러니 이 말 이제 이해되니 애들아 봐 많은 어떤 possible interaction within computing이라고 돼 있었어 공동체 안에 되게 많은 상호작용이 있대요 뭔 소리야? 종이 많다고 복잡하다고 그럼 뭐 하다 그래야 돼? 기능성? 좋아하신다 한 개의 종이 미치는 영향? 조금 줄어든다 이러면 되겠네 그러니 여러분들 비번이 싱글 디스털븐스의 싱글 나오네 싱글 스피시스의 한 개의 어떤 방해라고 하는 것이 종의 시스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그 가능성이 높겠냐 적겠냐 물어보는 거야 그럼 적겠다 unlikely 정답 나올 수 있겠죠 왜요? 아까 나왔잖아 less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한 개의 디스털븐스가 미치는 영향은 그럴 가능성이 줄어든다 그렇게 치고 나가는 거야 얘들아 하나만 더 가볼까? 봐 뭐 evidence for this hypothesis includes the fact that 이라고 하면서 자 봐 파괴적인 outbreaks of past 라고 돼 있었어 past는 질병이잖아요 역병이나 질병 같은 거 자 그런 것에 파괴적 발생이라고 하는 거 이 안 좋은 건 흔하겠습니까? 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어디에서 이래 얘들아? in the cultivated field 어떤 경작한 어떤 필드에서 경작지에서 이래요 몰라도 부연 설명 주네 이것은 어디래요? low diversity community인 곳이래요 아유 그러면 치고 나가야지 봐봐 봐봐 low diversity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가면 되겠네요 종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줄어드는 거 그게 뭐 한다고 어떻게 되겠냐라고 우리한테 물어본 거라고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뭔데? 상황 안 좋아지겠지 지금 맞잖아 얘들아 그러니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횡행하겠다 커지겠다 이런 느낌이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C번 정답은 common이 정답이겠네요 자 쉬운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느낌이냐면 봐라 아까 제가 2분 20초 안에 한번 좀 풀어보세요 라고 하는 느낌으로 슥 가면 남은 잔상들이 있을 거잖아요 잔상들 근데 있잖아 사람이 한 번 쭉 풀어본 다음에 잠깐만 다시 한 번 정리를 한 번 해보면 저처럼 봐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써보면 아까 읽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명확한 게 보이시지 뭐가 명확해? 뭐 하니까 뭐 되니? 뭐 하니까 뭐 되니? 뭐 하니까 뭐 되니? 뭐 하니까 뭐 되니? 이런 일관성이 눈에 보인단 말이야 다시 시험장에서 저처럼 이렇게 풀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냥 맨날 맨날 언제까지 여러분들 맨날 지문들을 이렇게 읽고 문질러진 어떤 이미지를 상태에서 여러 번 무한대로 반복하면 무언가가 되겠지라는 기대치 언제까지 이거 기대하실 건데 미안하지만 이렇게 안 될 거라고 여러분들 이 기대는 여러분들한테 만족감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왕이면 지금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이래도 되는데 공부할 때는요 읽는 과정에서 아 이건가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 명확성이 있고 그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좀 연결해서 써보셔야 돼요 써보셔야 된다고요 그냥 읽지 않고 써보니까 훨씬 더 많은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고의 주요 지문으로 연습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다시 처음에는 뭐하라 그냥 풀어라 그냥 풀어라 그냥 풀기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해봐야 돼 얘들아 써보기야 써보기 그래서 기준이 어떻게 잡히는지 한번 써보시고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의식적으로 눈으로 봐야 돼 얘들아 그걸 열심히 연습을 많이 하시고 실전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실전에서는 그냥 감으로 푸는 거예요 근데 그 감은 어떤 감이 된다 내가 계속 뭔가 틀을 가지고서 읽는 연습과 써보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나오는 감은 분명 여러분들이 맨날 그 느낌과 감에 불안한 그 감이 아니고 명확한 감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만족감을 안겨 드릴 거예요 이건 정말 정말 제가 당부드리고 싶었던 얘기예요 됐지 얘들아 선생님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주요 지문이라고 했었는데 뭘로 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방법은 두 가지로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조금 번거롭습니다 이건 최근 한 3개년치 정도의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지문에서 정답률 50% 이하로 떨어지는 애들 지문 근데 그건 여러분들 메가스터디 들어가시면은 정답률 다 나오는 곳이 있어 얘들아 모의고사 해설강이 들어가면 정답률도 이렇게 옆에 캡션이 있어 이렇게 클릭하면 뜨거든요 거기서 주제 제목 요지 이런 애들 빈칸 또는 어휘문제 이런 약간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문제 풀 수 있는 유형을 대상으로 무슨 뭐 순서비열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를 대상으로 정답률 50% 떨어지는 애들 위주로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근데 좀 번거롭죠 정답률을 다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니면 문제집을 사시면 문제집에도 나와있긴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연습해보시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좀 단점이 뭐가 있냐면 그러고 나서 아 내가 이렇게 좀 써봤어 근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내가 너무 줄거리만 쓴 건 아닌지 이런 약간 좀 의심이 들 때가 있거든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2학년 선생님들의 해설강의를 통해서 좀 같이 비교해보셔도 괜찮아 됐지 얘들아? 어 고런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어차피 이거 제 게스트니까 어 제 올인원 베이직이라고 하는 수업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주요 지문만 다 모아놨어 특히나 최근에 현장 강의 듣는 학생들은 제가 이거 되게 많이 강조했던 거 아실 거야 수업은 제가 평가원 지문으로 올인원 수업을 하지만 혼자 연습할 때 이거 혼자 연습할 때는 올인원 베이직으로 하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거든 왜냐면 읽을만한 지문으로 무엇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흘러가는지를 봐야 되거든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자꾸만 너네 그냥 흘려서 읽고 넘어갈 거 아니냐 얘들아 그게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의과서를 직접 출력해서 정답률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던 아니면 올인원 베이직을 좀 이용하시던 둘 중에는 반드시 한 번을 하시길 바라고 이게 길게 가시면 안 돼요 아무리 늦어도 여러분들 4월까지 가시는 건 좀 비추해요 그 전까지 좀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할만한 이런 질문 정도의 수준으로 좀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원 지문 건드려 봐야지 됐지 얘들아?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해드리고 싶은 얘기인 것 같아서 너무 쉬운 지문들은 맞았다 하고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과연 네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명확한 틀을 가지고서 제대로 읽고 문제를 풀었는지 아니면 그냥 으으으으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많이 풀었는지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지 진짜 누적해야 될 건 뭔지 바로 이거죠 이거라고요 그래서 그냥 풀었을 때랑 내가 썼을 때랑 분명히 차이가 날 거거든 내가 아까 그냥 풀었을 때보다는 좀 더 많은 게 보이는구나 그 둘 사이에서의 갭이 있을 거라고 그 갭을 잘 뽑아내셔서 그걸 누적해서 여러 번 반복하는 거야 그래야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막 느낌과 감으로 풀었을 때도 이제 좋은 감과 좋은 느낌으로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됐지, 얘들아? 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건 제 게시판이나 오셔서 질문하시면 도움을 드릴게요. 파이팅하시고 요즘 너무 세상이 흉흉한 거 되게 무서운 곳인데 건강 조심하시고 저도 건강 조심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셔서 우리 끝까지 잘 마무리를 해봅시다. 김지영이었습니다.